안녕하세요. 프레딧 브리온 미드라이너 라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.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오랜 기다림 끝에 9월 10일 그 막을 울립니다. 챌린저스 리그 후배들이 훈련한 결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프레딧 브리온에 소속되어 있는 정글러 엄티 엄성현입니다.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오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서 개최가 됩니다. 민관이 함께 주도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대항전의 본 대회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들이 함께합니다. 저희 팀에서는 최명환 감독님과 이정훈 선수가 함께 참여를 할 거고요. 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